안녕하세요. INI입니다. 이번에는 Mix & Match라는 디스카운트 하는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x & Match는 2 for 1, 2 for 얼마 그런 디스카운트인데요. 보통 칩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칩이 종류가 여러개이다 보니까 UPC 쿼트가 틀리고 그래서 틀린 거를 섞어서 사도 사실 2개 사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룹을 같이 맺어줘야 인식을 해서 그게 2 for 얼마에 적용이 되거든요. 일단은 백오피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얘로 아이템을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칩 A라는 게 있는데요. 칩 A가 2.99고 Multiple Discount가 2개 살 때 5불에 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save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칩 B라고 하죠. 칩 B도 마찬가지로 2.99에 2개 살 때 5불에 해주는 가격 정보랑 디스카운트 정보가 완벽히 동의를 해야만 같은 그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2.99고 어떤 건 2.49고 이걸 같은 그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구요. 가격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구요. 가격이 동의를 한 것들을 아이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창을 닫으시고 여기 에디트에 가시면요. 에디트에 디스카운트 그룹 디테일 라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그룹 디테일 여기 보시면 칩 A라고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템들은 전부 다 Multiple Discount 되는 아이템들만 나와 있는 거구요. 일단 칩 A를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칩 A를 클릭을 하면 이거하고 같이 그룹이 될 수 있는 것들 리스트가 여기 뜹니다. 그래서 이 뜬 리스트 중에서 그룹을 하시고 싶은 것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칩 B랑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보시면 칩 A, B가 같은 그룹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되고 나면 Sales 하실 때 칩 A를 사고 아직 2.99고 디스카운트 해서 5불인데 그냥 2.99죠. 칩 B를 샀을 때도 서로 이제 같은 그룹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Regular Price가 아닌 2.50 합해서 5불 2.4 5불이죠. 이제 이런식으로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이게 Mix & Match라는 디스카운트 그룹을 만드는 방법입니다.